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미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옵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많은 유옵들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옵들은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유옵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유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그 신약의 교회에 약속된 유옵 중에 그 열방과 부흥의 유옵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 유옵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거든요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부분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랜드마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특별한 사건들 포함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보았더니 가장 많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부흥과 열방이더라고요 똑같이 오늘은 그 중에서 열방의 유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옵입니다 10편, 2편, 7편에 잘 나오는데요 참고로 10편, 2편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10편입니다 유대학자들도 다 이 10편이 메시아에 관한 10편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에 나는 누구냐 하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피조물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표현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열방을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유옵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이걸 보면 열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주신 유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교의 형체로 예수님을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이 말은 10편 2편 7절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뜻이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2사에서 40장 1절 즉 이사야 하반부에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옵이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44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10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율법, 선지서, 시편 이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약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율법,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눕니다 때로는 시각서를 빼고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만 말해도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때로는 율법 한마디로 구약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그게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고 이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이 뭔가 그걸 이제 다음 구절에서 말하는데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실 것 세 번째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남은 한 가지가 뭐였느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아도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고요 이 유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반드시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잖아요 예언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또 예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예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이 예언은 역사가 됐죠 근데 역사는 다시 예언인 게 바로 이제 남은 한 가지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이 십자가와 부활은 왜? 예언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또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 돼 반드시 성취될 유업입니다 그래서 마태문 24장 14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은 전파되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유업은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유업은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보신 한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5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빠란 말은요 한국말을 한 게 아니고요 아람어를 아바에서 아빠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착각하기가 쉬워서 아바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맨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여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란 말은 공동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코에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라 그 말이죠 제가 과거를 살펴봤지만 여기에 나오는 공동상속자란 말은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쓰는 공동상속자란 말과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식이죠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는 뭐 자산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세 아들이 물론 제 아내와 함께 이게 공동상속자라서 제 재산을 이렇게 동일하게 분배해서 받잖아요 이렇게 그게 공동상속자인데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란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유옵을 예수님이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은 전혀 아닌 삼일차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인데요 구태에 편하자면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유옵을 예수님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자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유옵을 우리가 공동으로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부활의 몸 영원한 천국을 포함해서 그 모든 유옵을 우리가 공동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유옵을 상속받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유옵 그 모든 유옵을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 이 하나만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토대위에 살아가도 정말 놀라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방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것을 어디로 볼 수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저는 사도현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벅찹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사도행정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안 받아들이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사도행정 13장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라 그럼 47절 잘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누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면서 명령하셨다 그러면 사신 말씀이요 성경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성경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2사에서 42장 6절 2사에서 49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 2사에서 42장 6절이 이렇게 나와있죠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9장 6절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근데 이게 지금 왜 제가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2사에서 42장 6절 2사에서 49장 6절 두 구절 모두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2사 하반부에는 권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종의 노래가 네 개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읽은 42장 이 부분 49장 이 부분이 종의 노래 네 부분 중에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모두 누구에 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패추라 주석에 보면요 이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인용군은 2사에서 42장 6절 49장 6절에서 발치한 것이다 이 2사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 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메시아가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바울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예언하신 내용과 연관지어 볼 때 이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변해요 근데 왜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지 아시겠죠? 이게 메시아에 관한 구절인데 바울이 어떻게 메시아에 관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아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시되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메시아란 말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건 가당치도 않는 일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보더라도 바울은 전혀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아까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 보아도 아시듯이 이게요 바울의 영적 랜드마크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특별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성경을 읽는 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도 그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메시아란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유옵이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거죠 뭐를?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에 관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열방에 관한 바울이 메시아란 말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주신 이 유옵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안에 있는 무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옵이 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하나의 핵심은 열방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열방은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유옵입니다 열방은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유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상속자로서 예수님이 받는 모든 유옵을 공동상속받을 뿐만 아니고요 또한 열방은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옵은 항상 처음부터 열방이었습니다 구약이 슬아 백성부터 그랬고요 아브라함 부르셔 때도 그랬고요 신약의 교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갖고 읽었던 구절들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에서 54당만 하더라도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에 주신 유옵인데 언제 그 유옵이 성취된다고요? 교회가 십자가의 보금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본 때만 하더라도 보면서도 보았듯이 갈라디아 4당에 보면 이사에서 54당 1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 유옵을 받을 자들인데 그 당시 거짓 신앙책이 율법주의로 빠진 거짓봉으로 빠졌을 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옵 중에 하나가 열방인데 그것이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구서의 터유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열방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응의 유옵을 살펴보았는데요 부응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할렐루야 부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한 나라의 어떤 무리들이나 여러 나라에 강력하게 부어지는 걸로 말합니다 부어지는 걸로 말합니다 그래서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는 그의 제 겸손한 시도에서 부응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정의합니다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부어주심 로이드 존스 목사도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부응 70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즉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그것은 부응의 전체 문제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부응이 뜻하는 바가 규정상, 바이 데피니션, 정의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부어주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 있게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응의 진수는 성령께서 함께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전체 또는 교회의 성원들에게 어느 지역이나 또 어떤 나라의 한 부류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응이 바로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그 부응이란 성령의 임하심 또는 흔히 사용되는 다른 용어를 빌자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러니까 부응이 뭐냐면 성령이 대규모로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쏟아 부어지면 많은 부응의 결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부응이 임할 때마다 이런 용원들이 대규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열방의 유업이 주어진 겁니다 뭐가 올 때마다? 부응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 중에 하나가 부응이고 하나가 열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둘이 밀접한 관계였다고 했잖아요 이 유업대로 성취된 가장 첫 번째 임한 부응이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응의 모델입니다 구약의 예언된 대로 부응이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하나님의 부응 그 부응의 결과로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 줄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길도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지 불과 50년이 지난 서기 80년경에는요 기독교인이 14만 명 있었답니다 120년 만에 죄송합니다 50년 만에 120명에서 14만이 된 겁니다 14만 2세기 초 숫자가 놀랍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112년에 그 당시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로마 지방 행정관이었던 소를루니의 증언이 이 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거는 로마 지방 행정관인 황제에게 서기 112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문제는 특히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영층과 온갖 지위에 있는 많은 남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장래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신 그가 말한 그 미신이 기독교입니다 그 미신은 도시뿐만 아니라 소읍과 시골까지 전념시켰습니다 지방 행정관이 보기에 서기 112년에 쓴 건데 보기에 모든 연영층 지위 온갖 지위를 다 포함해서 남녀를 물문하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읍단이란 조그만 읍단이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까지 기독교가 퍼져있었던 겁니다 112년에 한 세기도 한 세기도 백년도 지나기 전에 뿐만 아니라 이 세기 접어들면서 보금이 아라비아,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아르메니아, 폰투스, 오늘의 프랑스, 영국까지 보금이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이 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메소피타, 보타미아의 모든 지방에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AD 300년 오순절이 임한 지 200년 남짓된 AD 300년까지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지방까지 보금이 전파되었고 그 중에서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에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상관없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흥과 열방의 연관성입니다 가장 먼저 초대교회 당시 성경의 약속 그대로 그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성령이 부어지되 어떨 때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웨일즈 부흥입니다 1903년과 4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인데요 레바드 로버츠라는 청년이 13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웨일즈의 부흥을 보내주시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1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살 때 그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화하는 중에 부흥이 맺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1903년, 4년 근데 그 부흥의 불똥이 어떻게 튀었는지 보십시오 그 부흥의 여파로 1905년에 허주의 부흥이 맺고요 1905년, 6년에 인도 카시에서 부흥이 일어났고요 한국의 원산 부흥, 평양 대부흥 1903년에서 7년 사이에 있었던 그 부흥은요 웨일즈 부흥의 여파였습니다 그리고 1906년 아주사의 오순절 부흥이 맺고요 그리고 1908년 만주와 중국의 부흥이 맺습니다 이 모든 부흥들이 아주사 부흥의 불똥이었습니다 동시에 했습니다 18세기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당시 영국의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리, 웨일즈의 하월드 해리스, 대니얼 월랜드 등 그리고 미국의 조나탄 에드워스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영국, 웨일즈, 미국 심지어 독일의 본투 일부까지 하나님의 부흥이 휩쓸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부흥이 맺습니다 18세기는 부흥의 세기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부흥이 맺습니다 아까 부흥이 임하면 대규모로 인용으로 돌아가고 보금이 열방으로 퍼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존 허스가 이렇게 장작 더미에서 순교당했잖아요 불태워져서 루터가 일어나기 100년 전에 그 삼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 땅에 순교의 피가 뿌려지게 하셨구나 그랬는데요 그 존 허스, 야누스라고 그러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보헤미아 형제단입니다 이들이 독일로 피신을 했고요 진젠토르프 백작의 우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단체가 헤른호트라는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주의 오두막,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독일말로 그런데 그들이 1727년 8월 5일 12명이 모여서 철하했고요 그리고 8월 13일 성마차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문제가 임했습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었고요 그렇게 시작된 부흥이 모라비안 교도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100년간 지속됐습니다 100년간 1세기 동안 그 1세기 동안 그들은 부흥이 진행되면서 1세기 동안 그들은 선교사를 226명이라 파송했습니다 전세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금전도에 있어서 그들이 독일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일 뿐 아니라 보금전도자의 아버지였는데 그의 영향은 독일을 넘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보헤미아, 모라비아 헝그리,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사우스 아프리카와 인도에까지 미쳤다 그리고 영국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선교사를 여러 나라로 보였는데요 서인도로 보낼 뿐만 아니라 독일 남부와 또한 동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발트에 연한 나라들 러시아, 북미, 서인도 보냈는데 그들이 미국으로 보낸 선교사들 어떻게 보면 성도들 그들이 미국으로 가는 중에 그 동의, 똑같은 데에 닿던 요한헤슬레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요한헤슬레가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올 때에도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고요 모라비안 교도인 피터 벨러와 교제하면서 신앙의 오른길을 보게 되었고요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갔다가 드디어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헤슬레를 통해 영국에 부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응 1857년 그리고 59년의 정점을 이뤘는데 기도 부응 운동인데 이거는요 1757년 9월 23일 예레미아 란피어라는 평신도가 뉴욕 풀톤가에 있는 북화란 개혁교회 3층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정오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첫날은 처음에 혼자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 6명이 왔고요 두 번째 주에는 20명이 왔고요 세 번째 주에는 30, 40명이 왔고요 네 번째 주에는 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이기 위해서 2개월쯤 지났을 때 세 개의 큰 강의실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요 모일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뉴욕에서만 기도에 모인 사람이 5만 명이었고요 여러 주 여러 마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운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흥으로 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1857년에서 1859년 불과 2, 3년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 미국 기독교가 얼마나 잘한 줄 아세요? 그 당시 미국 총 인구가 3천만이었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사이에 회심한 사람 숫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8% 정도 되나요? 15분의 1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15분의 1이 2, 3년 만에 근본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스 부흥의 여파로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요 어디 제가 적어놨는데 부흥이 임하기 전 1901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9,0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이 임한 후에 1910년 1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가 되었느냐 18만 명이 되었답니다 9,000명에서 18만 명이 된 겁니다 10년 동안의 20배가 증가한 겁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부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방의 유업 결국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만 가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만 가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제 2기 사약을 열방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많은 교회에 더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연결시키고 계시고 열매들이 더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문을 활짝 열고 계시고 열방에 실제적으로 많은 일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심각하게 침체된 한국교회 가운데 이사회 하반부에 약속된 신약의 교회에 주신 모든 유업들을 회복시키려고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하는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속힘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란 말은 포도나무 교회 보면 우리나라 가운데서 지금 뭔가 운행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대규모로 임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에서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가 압도를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규모로 인정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더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나라에 주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유혹 다시 회복하셔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에 나누려고 안 나눴습니다마는 이사야 62장 회복에 대해서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세우셨다고 파수꾼을 세웠다고 거기 파수꾼은 중복의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킬 자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중복의도 때문에 세워지게 됐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를 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62장 바로 6절 7절에 나오는 그 기도를 그 구절의 토대에서 기도로 모이게 하셨고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성도들이 자기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에만 그야말로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모하긴 하는데 심지어 포도나무 교회 오래 다녔어도 올해는 다녔는데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결국 자기 문제에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 너무나 근시한 자격 여전히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그의 성도들이 자기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는 우리가 오늘날 처해있는 그러한 상황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시면서 됐어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교회를 고대로 사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분당해서 교회를 개척한 게 지금부터 22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부분마저도 이사회 하반부의 유업과 정확하게 일치되더라고요 그 당시 전혀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해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을 속해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깨어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앞서서 수고할수록 방해가 많거든요 기러기는 날아가면서 제일 앞에 선 기러기가 바람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대형이 바람의 저항을 줄이는 대형이랍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바람을 세게 저항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뀐 데잖아요 수시로 이 저항을 모아가고 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만,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쭉 보면서 제가 이 책 한 중간까지 봤는데 하나님 부흥이 왔지만 다음 세대의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일은 이렇게 잘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나탄의 에드워드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부흥이 오되 다음 세대의 가운데도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기도운동 때도 대학 캠퍼스도 휩쓸었습니다 휩쓸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부흥이 함께 왔으면 좋겠고요 대학 캠퍼스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운데 다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운동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대학도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그러고요 오벌린 대학, 엠허스트 대학, 다트머스, 미들베리, 윌리엄스 대학 등 대학들이 있고요 예일 대학에서는 1821년 이래로 가장 강력한 부흥을 경험해서 447명의 학생 중에 절반이 회심했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는 272명 중에 102명이 회심했고 그 당시에 그 중에 50명이 목회의 길을 갔답니다 다른 시기이긴 합니다만 초등학교 밖에도 못 나온 무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 갔을 때 그 대학의 하나님의 부흥임에서 교수들이 그 석학들이 또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회심되면서 그때 여러 명이 선교사를 헌신하게 되는데 그 당시 수재들 중에 여러 명이 캠브리지 대학에 선교사로 가면서 중국 선교회의 문이 근본적으로 열리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구두 수성공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희 부흥임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는 모든 곳의 부흥임하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